이거 하는데 저는 허벅지가 떨려가지고 어 나도 허벅지가 떨리더라고 이거 하는데 여기 지나더라고 너네가 하체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떨리는 거야 하체 운동을 좀 해주면 확실히 그런 게 없지 얘들아 네 하루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 달콤한 그대 향기도 좋아요 그댈 위한 팔베개도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남자는 하체야 아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남자는 하체와 등이야 야 이 시간에 술 먹고 놀러다니면 뭐하니 그지? 맞습니다 야 이 시간에 클럽 가면 뭐해?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헬스클럽 와야지 그지? 네 헬스클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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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헬스클럽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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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전하기야 건전하지 너는 성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 가볼까? 레츠 고 레츠 고 하어 아 아 나 응 너 너무 아 동네 씻고 아 혼자 1. 수 sechs! 아 진짜 저 표정 봐봐. 너무 좋다. 일곱! 오 되게 질겨요 오빠는 진짜 저런 거. 완전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지금. 일곱! 너무 좋다. 일곱! 스몰! 오케이. 이리 와. 고! 고! 하나 더 올려야지 더 올려야지 고! 하나 더 올려야지 더 올려야지 고! 둘 셋 고! 셋! 셋! 넷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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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든 건 네 몸이 아니고 네 마음이야. 고! 야 명언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네. 자 두 간부터 하나 더 하나 더. 하나 더 하나 더. 네 됐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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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얼마나 힘든데. 힘든데. 하나! 고! 하나! 하나! 둘! 셋! 이야! 와! 너무 좋다. 그렇지? 이야! 저 큰일 났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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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. 그러면 너무 저렇게 하면 여자들이 싫어하잖아. 그러니까 진현 씨도 조금. 아니 근데. 됐다.